이용섭 광주시장이 시 산하 기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관장의 자격 여건으로 능력보다는 시정 철학과 가치가 같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기관장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향성을 꼽았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기관장이라도 자신의 철학과 같지 않으면 광주 발전을 위해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 임기가 내년 이후까지 이어지는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정부 평가와 정기감사 결과, 자체 평가를 통해 임기 보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관장들은 사실상 물갈이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이영섭 시장이 산하 기관장들의 교체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해당 기관장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